험프리 캠프 험프리 미군 미군이 의뢰인이야? 저분들이 아닌가? 저분들이 아닌가? 너 영어 되지? 아 됩니다 됩니다. 그럴 것 같아. 제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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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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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어, 여기다. 네. 네. 아니, 이렇게 혼동해 주다니. 이분들이 의뢰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분들인가 보지? 저분들, 저분들. Did anyone order pack? Did anyone order pack? That was us. That was us. What's up? My name is Staff Sergeant Calvin Miller. I'm stationed on Camp Humphries, and I just won the User Pack Best Warrior Competition. My name is Private First Class Maori. I'm stationed at Camp Humphries, and I recently won the 8th Army Best Warrior Competition. 안녕하십니까.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 하트사 상병, 강영현입니다. We're going here! 네,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Then I will get the final draft. Oh, what are we doing? Oh, OK, os. Yeah, OK, oh. Oh, OK. Oh, OK. Oh, OK. Oh, OK. Oh, OK. 끝부터 머리끝까지 열리고 Your case for you 입에서 나오기 무섭게 펼쳐지는 반전이 완전 소름돋게 저희 셋이 지금 의뢰인으로 나왔습니다 최고 전사 대회에서 각 부문 우승자들 오, 최고 전사? NCO of the Year, Soldier of the Year, Katoos of the Year 막 이거 타이어 굴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오, 그래요? 오, 대단하네! 근데 설마 특급 전사분들이 우릴 왜... 한국에서 7개월 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났을 때 좋은 경험을 원해요 한국군 뿐만이 아니라 미군들이랑 함께 복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맛 보여주고 싶어서 의뢰를 부탁해 봤습니다 미군부대는 뭐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산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미군분들은 약간 김치랑 쌀은 좋아하세요? They're asking whether American soldiers like to have like Korean food? How is the song? Yes, definitely A lot of my soldiers spend a lot of money going into Korea just for the food, so yes 여기 여의도 다섯 배래요 어? 여의도에 다섯 배? 여의도에 다섯 배? 여의도에 다섯 배? 뭐 또... 그냥 거의 동네네? 여의도에 다섯 배도 어떻게 걸어다니? 그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투어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당연히 해볼까요? 여기에 투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운동장들이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체력 단련들 아침에 한 여섯 시쯤에 모여가지고 각 컴퍼니별로, 각 군대별로, 중대별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부대 안에 가족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거 중학교네? 저거 초등학교인 거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고등학교까지 오! 여기가 이제 주유소인데 주유소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와 대박이다 지금 여의도 다섯 배니까 서브웨이가 있네요 초방수도 있네 초방수도 있네 소방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경찰 대신 경찰 대신 군검찰? 군검사도 있나요? 군검사 군검사 세파트라고 세파트라고 세파트 도베르만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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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은 드라마 아 군검사 도베르만이라고 군검사 군검사 세파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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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 야 재밌으라고 한 거여 여기가 다 스트리트 에비뉴 이렇게 써있어서 지금 저희가 꺾는 곳이 카투사 스트리트입니다 아 여기가 카투사? 한국이라니 여기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미국에 국산차 와는 느낌이야 택시도 누르나 보네? 그냥 밖으로도 나갈 수 있을걸 택시는 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보통 평택역까지 가는 친구들 야 여기 다운타운이야? 야 아침 크래프트가 목공소도 있고 와 씨 볼링장도 있네요 볼링장도 있어 이 정도면 거의 무슨 피니도 있겠다 놀이공원 진짜 그 워터파크가 와 와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각자 메뉴 정했어? 야 못 먹어봤던 걸 보고 보자 한국에서 못 먹어봤던 거 보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하나 달라고 네 그럼 여기는 달러로 계산하나? 그렇습니다 필리 치즈 그거 하나 주실래요? 밥이랑요 그거 주세요 제너럴 구역 네 네 네 네 네 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낯설어하는 문화 중에 뭔지 알아요 우리 패스트푸드 가면 감자튀김 한꺼번에 가운데 넣고 다 같이 넣고 먹잖아 네 그거 되게 질색한다는데 아 그래요? 나 그거 한입 먹어도 때까진 오케이입니다 오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근데 나 한입 먹어도 내가 영어로 정확한 네이티브로 하면 Can I have some? 아 Can I have some?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야 제일 알아요 Can I have some? 영영을 하려면 Can I have some?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 한번 먹어봐야지 형님 이거 이상해요 소고기가 너무 짜요 그렇죠 많이 짜요 많이 짜요 근데 이게 염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레시피 자체가 달라요 소고기가 너무 짜요 안에 들어있는 피클도 짠맛 나는 피클이잖아 네 같은 브랜드인데 한국에 있는 치킨 버거하고 미국식 레시피 다르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좀 짭니다 미군들이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음식 보고 짜다는 사람은 여기 와서 먹어봐야 돼 이게 훨씬 맛있지? 훨씬 맛있어 이렇게 맛있지? 이거 봐 진짜로 내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포인트 잘 잡아내자 점심에 여기 오길 잘했네 자신감이 뿜뿜 응 생겼어 오히려 게임하는 병 게임 야야야 너무 자신 있게 만든 병 Can I have some?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야 나 방 I don't know by the name I don't know by the name I don't know by the name From now on you You go out and you walk You can see his face everyday I'll see now I'll see now I'll see now I'll see now 완전 미국이네 음식 너무 짜증 일단 치울까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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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손만 씻고 올게요 근데 저희 화장실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없는데? 좀 이따 갈까요? 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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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라이 기다리래 너 언틸 영케이 컴 오케이 오케이 You do what it say Yeah 와 왔다 의뢰서 왔다 깜짝을 의뢰서 갔다 아 의뢰서가 있어 아 그렇지 오늘 저녁은 제줘야 되지 아 뭘까? 이게 이제 깜짝 의뢰서는 쉬워야지 그렇지 양심 있으면 에잇 이거 15분 어? 어? 아 깜짝이라 작은 거 아니야? 카투사 교육대 조교와 교관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식 간편식을 만들어 주세요 4시 30분 인원 15명 에잇 에잇 간편식이라는 게 뭐지? 간식 얘기하는 거지? 간식? 그냥 뭐 그냥 혼자 가서 해 할게요 할게요 오 4시 30분 미국 조교도 있지 않은가요? 이제 교관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진두지휘할게요 레츠고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노노소 오오오오오오오 lesia 오오오오오오오 fractional 러지어!